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인 8명을 포함해 157명이 탑승했던 에티오피아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케냐 수도 나이로비로 향하려던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베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사고기에는 승객 149명과 승무원 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탑승자들의 국적은 최소 35개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케냐인 32명과 캐나다인 18명, 에티오피아인 9명, 그리고 미국과 이탈리아, 중국 국적자도 각각 8명씩 있었습니다. 항공기는 발표된 명단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단 사고기가 덥고 고도가 높은 다시 말해 옅은 공기층으로 이륙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항공기가 공항에서 이륙한 뒤 사고가 있기 전 심하게 급상승하고 하강을 반복하며 요동을 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고기는 보잉 737 맥스 8 기종으로 지난해 10월 출항 189명 탑승객 전원이 숨진 인도네시아 여객기와 같은 기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관련해 이번 사고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앞으로는 여객기 기종을 보고 비행에 나서야 되겠다는 의견들도 나왔습니다.